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영축농원이라는 여주에 황후의 식탁이라는 공유농업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영축농원에 나왔거든요. 오늘은 제가 에스카루고를 무려 200개를 만들거에요. 그래서 에스카루고 만드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시죠. 자 먼저 재료를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죠. 먼저 달팽이. 달팽이는 먼저 제가 미리 이렇게 삶아서 일단 약간 간장 양념에 약간 이렇게 담가셨어요. 날라 날라 날라. 이 사진을 찍는데 모양이 안 나온다 이거지. 이렇게 나오는데 예쁘게 해줘야지. 아니지 잘 들어가야지 이 안에 포토가 이 안에까지 쭉 들어가지 얘네들이. 그랬잖아 나 강박이 있다고 내가 해야 돼. 난 내가. 이거 김상이라고. 김상이야. 응. 김상이지. 걔네들이 볼 때는. 응? 걔네들? 거기다가. 어? 걔네들이. 그게. 저녁. 거기다가. 이건 좀 뭐지. 응. 하우. 아저씨가. 뭐. 쏜. 다. 깨. 울령이는. 할래. 잠시. 별대서. 앉는다. 딱 20개, 이거 딱 2만원에 빼면 딱 이래 지금 2만원, 2만 5천원